음악 샬롬 함께 큐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 모두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환영과 행사 가운데 오시지 않고 살포시 내리는 눈처럼 오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왜 환영과 대접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은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또 땅에는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또 이 땅의 미움, 다툼,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십자가로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경쟁과 다툼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에서 인사드렸지만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느 해보다 어느 한 해에 어떤 때보다 가장 기쁨이 넘치는 때이죠 오늘 길거리를 나가보면 트리가 장식되어 있고요 카페를 들어가도 백화점을 가도 다양한 핫플레이스를 가봐도 우리는 성탄절임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의 어떤 의미를 더욱더 되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떤 심정으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소개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없던 때에 직접 오셔서 몸으로 몸소 보여주셨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정치적인 왕, 또 이 세상의 왕을, 세속적인 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죽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있던 모든 경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오늘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적용할 질문을 초원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 속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네,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편, 34편, 14편의 말씀을 추천해 줬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네, 오늘 권면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이 아는 친구여, 인생의 영적 전투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는 궁극적인 평화의 근원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2사야 26장 3절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마음이 굳건한 자를 주께서 온전히 평안으로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평안을 경험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걱정, 지음,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의 평강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가르침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행할 때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는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격려와 책임감, 영적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동교신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 삶의 힘과 평화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는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자와 약속을 의지할 때 오는 내면의 평원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평원을 주시고 인생의 전투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초원이 추천해주는 말씀까지 만나고 왔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데코레이션 하거나 꾸며놓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목적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선탕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심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웃과 평화를 이루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의미를 가진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또 그 깨달음으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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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